안녕하세요. 이번에 건대 글로컬에 합격한 김효은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시험장에서 실력이 좋고 속도가 빠른 친구들이 많았어서 평소보다 초별까지 속도를 빠르게 진행해서 마무리 단계에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전구와 깨끗 계란 껍질이 나왔어요. 투명체가 나왔기 때문에 주제부가 비어 보이지 않도록 명도 대기를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임팩트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제가 스케치 단계에서 화면 전체의 균형이랑 명분할이 비슷하게 나왔던 경우가 많았어서 이 두 가지를 신경 쓰면서 드렸습니다.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그림 업로드 되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입시 결과가 너무 좋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수업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영상 수업을 다양하게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건대반에서 실기대회나 정시문제를 분석했던 수업과 연합평가 이후 진행했던 영상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선생님들이 저희를 위해 엄청나게 노력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은 선생님들이 노력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큼이요.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해주시고 아무래도 저희 학원이 소수정리이기 때문에 대형 학원보다는 각각의 학생들한테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마다 장단점이 뭔지 파악하고 진돌날 빨대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많이 얘기해 주시고 용기도 복드가 주셔서 그림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저도 타학원을 다니다가 다같이 미술학원을 왔던 입장으로서 제일 큰 장점은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리메이크를 많이 하는데 그 과장에서 제대로 뺀 그림을 많이 접해보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줘요. 제가 스케치 과정에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진짜 수없이 많이 그려보고 컨펌 받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하는지 놓치고 가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보완해 나갔어요. 2대입신은 다같이 해서! 3대입신은 다같은데 1대입신은irsin ORB televiation